존경하는 전영기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다음주에 시정질문 하십니까? 시정연설 하십니까? 다음주 월요일도 아직도 결정 안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나요? 아니 국회에 나오는 건데 다음주 월요일날에 있는 시정연설이 결정도 안 났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료로서는 총리께서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3년 이후 11년 만인데 왜 대통령께서 숨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나오셔서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그만 숨고 나오셔서 정치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질문 나온 것 같은데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비서실장께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김건 여사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공관위원장 실제로 전혀 없습니다 4월 18일날 아침에 전화받으신 적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앞 전후로도 전화받으신 적은 없다? 이 자리에 우리 천나라무 위원도 같이 활동했습니다만 우리 유일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개가 만장일치 의결을 했고 그리고 전략 공천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엄정한 다 경선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7일날 원래는 단수공천의 의결이 났다가 갑자기 김진태 후보가 18일날 공관위에서 결정이 번복되면서 급하게 마지막 날 이제 경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기사회생을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뭐 제가 질문 드리고 어차피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기사회생을 하는데 그 녹취록에 여러 군데가 나오죠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러면서 아침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4월 18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여권 내에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공관위원장 하실 때 윤석열 당선인이나 김건 여사의 전화를 받은 적은 없으시다? 전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김진태 후보도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확정되죠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랑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제가 좀 전에 오전 질의에 드린 거에 얘기하셨는데 그 녹취에 그때 얘기하셨다는 건가요? 그 말씀은 언제 하셨던 건가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명태균 씨 이런저런 접촉이 있다가 경선 룰과 관련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이런 이런 의견을 내니까 그게 언제쯤인가요? 글쎄요 그게 뭐 경선 기간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선 룰이 확정되기 직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선 룰이 직전에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 나랑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잘라내셨다 하셨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당선인 시절이었습니까? 대통령 시절 경선 경선 후보 경선 후보 경선 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취임식 전날 3월 9일날 그렇죠 한참 지난 후죠 그러면 2월달이 한참 전이죠 그 한참 전에 그렇게 잘라냈는데 3월 9일날 그렇게 쩔쩔멸면서 그렇게 쩔쩔메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쩔쩔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경선 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명태균 씨를 끊어내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3월 9일날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김영선 하려고 했는데 3월 9일입니다 5월 9일 5월 9일 죄송합니다 5월 9일에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어저께 5월 9일 통화 녹취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선 때 분명히 잘라냈는데 5월 9일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비서실장님께서 아시는 데에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제보 받기로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서 명태균 씨한테 나랑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라 라고 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제가 파악한 법을 하루면 경선 때 파악한 법 명확하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한 법은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또 잘못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지금 나오는 명태균 씨와 접촉은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제가 한 10초 남았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신상 발언하면서 직접 거론이 되셔서 제가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증인과 참고인이 아니면 발언할 수 없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동의하면 동의 안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시간이 다 됐네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반대쪽의 의견을 지금 내고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저를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를 욕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저를 응원하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힘내라고 응원하시고요 오늘 공항에 내렸는데 어떤 분이 중년의 여성분인데 쫓아와서 강혜경 씨 맞죠? 힘내라 하시면서 택시비 해라고 5만 원까지 막 지워주시면서 가셨어요 국민의 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누가 발언권을 안 줘요? 네 강혜경 증인 네 네 의사진행관은 그만하시고 예 제가 예 제가 잘 강혜경 증인 그러한 자세는 적절하지 않습니다